모든 카메라 다 준비됐습니까? 자, 저희는 복면 가방처럼 자동으로 360도 도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주간 아이돌의 시그니처죠 스텝계의 시그니처, 우리 중봉 감독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수동으로 느리게 초고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느리게 리액션합니다 느리게 자, 우리 중봉 감독님 나오세요 벤트 갑니다 제 1회 복면 아이돌은? 맞죠? 대결천책하죠? 제 1회 복면 아이돌은? 맞죠? 대결천책하죠? 복면 아이돌은? 대결천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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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천책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대결천책하죠? 자, 우리 스태프도 좀 저희한테 이제 오나요? 스리스로 오죠, 저희한테? 정말 우리 마음이 준비하면서 손들어줘, 손들어줘 자 동작 하하하하하 형 뭐 이렇게 보는 척으로 하고 있냐 니네? 갑니다! 아 또 살리려고 안 해도 돼요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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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의 복면 아이돌은 너의 이름은? 우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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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가 남아프게 예쁜 눈에 넌 몰라지 않게 발근해진 두 볼에 입 맞출게 너 오늘부터 내 거할래 어느 틈에 쉬워진 너의 손에 따뜻하게 네 마음을 모아 이 김을 풀어줄게 영광히 내가 흘러 모든 카메라가 지금 아스트로 MJ를 지금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타임 저희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디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면 되나요? 네 하고 준비 얘기 다 하세요 네 원 비엘 스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아스트로 MJ였습니다 저희 팀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제가 팀에서 첫째를 맡고 있고요 둘째 리더 진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 천재로 알려진 저희 차은우 셋째 있고요 넷째 문빈, 다섯째 라키 여섯째 막둥이, 산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간 아이돌에서 나왔을 때 했던 개행기들 낙타 버전하면서 제가 강희 선배님이랑 자이언트 선배님 모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카메라가 지금 이런 암소를 두 번씩이나 이 거즈 같은 섬에 두 번씩이나 이 거즈 같은 섬에 걸어주더니 내가 뭣 때문에 도대체 복리해서 네 음 자유롭게 더 안우듯 네 감사합니다 아 MJ 뭐 모든 카메라를 다 가서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네 순간바 산소가 부족한가 봐 단가로 도는 거 보세요 산소가 부족한가 봐 단가로 도는 거 보세요 차도 타죠 지금? 야 빠빠 빠르바빠 나 빠빠 나르바빠 어느 틈에 지워진 너의 손에 따뜻하게 그 마음을 모아 입김을 풀어줄게 영원히 내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MJ입니다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제 1회 복면 아이돌 너의 이름은 1회 우승자는 아스트로의 MJ였습니다 고맙습니다